메비우스 녀석들이 지리라는 죽은 행성에서 유물을 또 하나 찾아달라더군. 행성으로 전문가팀을 보내놨는데 이틀 전부터 소식이 끊겼다나 봐. 운이 나빴는지도 모르지. 이번 건 위험수당이라도 받아야겠는걸.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행성은 죽은 행성이야. 생명 체력은 수백만 년 전에 모두 멸종했거든. 메비우스 팀은 실종되기 전에 저 오래된 바위 덩어리 안쪽에서 유물 방사선이 흘러나온다고 보고했어. 바위를 뚫어보겠다고 커다란 레이저 천공기를 가져갔지. 레이저 천공기? 완전 괴물인데. 저런 설비를 가진 사람들이 대체 뭐에 당한 거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 이제 곧 알게 되겠지, 친구. 엔소에 칭찌한 분리히 감탄하시는 분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중심이 게임할때 더 많이 불가능합니다. 적은 discipline Bomber를 쫙 못합니다. 적은 단순을 stark해. 적은 단순을 많이 ult 그럼에도 불가능합니다. 적은 단순으로 트럭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단순으로 죽은 상자의 변화가 자락할 수 있습니까? 적은 단순으로 gesch일지 않습니다. 적은 단순을 출신할 수 있습니다. 정지! 이대로 전진하다가는 프로토스4에 맞아서 벌집이 되겠어. 스완, 공성전차 보내준다고 하셨죠? 어디 있어요? 진정하라고, 잘난 친구. 그리로 가고 있는 중이야. 황자파 정도는 안전한 거리에서 날려보낼 수 있지. 자, 단을 끌었지! 사라톡! 신형이긴 하지만 조작법은 구형이랑 똑같아. 공성모드로 바꾸면 사거리가 증가하고 화력도 세지지. 공성모드에서는 이동할 수 없으니 위치를 옮기려거든 다시 전차 모드로 바꾸는 거야. 알겠나? 공성전차를 언덕에 배치하자. 그럼 프로토로스 추적자는 가까이 오기도 전에 녹아버릴걸. 이놈이, 그녀가? 말씀하십시오! 이번엔 지하위에서! 대략대 실커먼지.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다음은 누구니? 몸이? 명령을 내렸을 겁니까?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특재인데 위치 delta. 리뷰스키지 근거리 통신망 접근 완료! 구한재 설정 암호 해도증. 여전히? 헤도중. 이건 두 게임을 실시iera. 다격 속의 요주가 지 arranging 공격하는 선laufen. 공격전 gunsSI 레이저 출력은 정상입니다. 뚫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달리 사원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대장님, 탈다리 및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어선을 구축하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적을 막아야겠군. 동성전차가 있어서 다행이야. 뭔 일 있어요? 무방지원! 공성전차로 레이저 천공기를 지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유머를 손에 넣을 수 없어. 자, 다들 들었습니다. 간설러먼 준비 완료! 이번엔 못쓸게... 원하대요! 일단 무방지원에 이곳에서 찾아올 수 있는 권력이 더 좋으세요. 공성전차! 구성이 계산하다는 군대 이미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석과~! 멘비우스 원정대가 남겨둔 감지망에 접속했습니다. 지도에 정보를 전송할테니, 탈다리 및 녀석들이 뭘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중증완이 부족합니다. 경고가 지지 않습니다. 목표 2번은 목표 2번에 회복합니다. 목표 1-2-1, 공격시킬 수 있습니다. 목표 1, 공격력이 적용되었습니다. 폭풍에 피해자가 찾았다면 두부로 못 참아보자가 권고섭에 감염됩니다. 도움말고 있습니다. 목표 1, 1차. 지원이 필요한 기지관입니다. 놈들이 가까이 오는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레이저 천공기를 직접 조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토스를 상대로 사용해보시죠. 좋아, 잘 들었지? 레이저 방향을 돌려! 그걸로 탈다림을 몰아낼 수 있을 거야! 엇돌아와 등장의 지원이 필요하지! 지금 어디 있어요? 무슨 예의죠? 코로나가 도착할 머리가 전공 CPR월을 Stanets Chunestusivi의 아 unable prompt에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도착하면 갈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려들 blond석들의 고통에 mosque합니다. ェ이apsusしか Swarm edge해 보셨다는 의문를 사itative 기지 하나 소 OGRеры 확대하려했습니다. 여기otusimy Controller은 전공을 received theingshan SWcla ver. 여기가 이곳에서 전쟁을 지켜낸다. 목표 1,000원. 고맙습니다. 군대 위주를 좌우하윤. 이곳에 사용하십시오. 오랜에 소리받을 지지하는 곳은 보인다. 목표 1rm과 넓은 지지하는 곳에 그린 chronic농 João의 영시간을 으로 Bertram 고정성에 의해 준다. 목표 2rm과 trusts 에이팠어 죽음으로 자리가 유지되었습니다. 목표 1rm과 4rm에서 손졌습니다. 진짜, 공중 유닛은 별건 없어. 수송기일 뿐이야. 레기저로 빨리 쓸어버리자! 이봐, 이봐, 이봐. 중요한 물건이라고. 부수지 마.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의 부족공간 3라운드 사방 광물이 부족합니다. 축하합니다. 용기의 부족합니다. 공동유니트 앱공항 계속하시죠. 안될 것 없죠. 여유가 있다면 레이저로 성수를 파괴하고 그걸 손에 넣을 수 있을걸요. 스탠먼이 좋아하겠는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어시하겠지. 폭력은 안에서 컵니다. 갑니다. 간다구요. 자! 목격을 마십시오! 목격을 마십시오! 폭력을 마십시오! 폭력을 내리실겁니다. 경고 – 공군이 없어졌습니다. 목표 2, 고속도로 에어커렸습니다. 착륙이 없으면 폭발이로 나아가 잇따라. 경고, 강ni và 힐링. 경고, 연기와 국민들이 또 없으면 불편한 폭발이 뺏어왔습니다. 욕심으로 폭발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폭발을 먹으면 불편함으로 이동하십니다! 우리가 아기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암기 공격하는 것입니다. 목분만큼 피해를 못 찾을 수 있겠습니다! 폭발을 내립니다. 목표 1. 목표 2, 경제 2, 경제 2장. 캠핑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가방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구멍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누구니? 대장님, 공중 유닛이 더 오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서 적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없애야 해! 레이저 청공기가 단행되면 똑같습니다. 총 3-5병에 대륙 더 오고 있습니다. 역할을 위치해 놓아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목표 2, 10s 저의 손을 위하여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고가 지지 않는다. 뭐니... 뭔 일이세요? 기지가 반죽받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 완료! 넌 못들었습니다! 뭘? 나이스! 뜯고 있습니다! 들리실겁니다. 나이스! 단월벽을 파괴했습니다. 레이저 1000 공기가 4벽을 뚫고 있습니다. 저들이 신의 유산을 더럽히려 한다. 배추워라. 다들 들었지? 이번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표 2, 도전!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대해센개군! 동무군의 공중의 미래군. 공군에게 지성하면 지성은 우룽을 마십시오. 모금속에서 시선이 3번째 집중하십시오. 바나나 도전 중소. 체력이 제작되어야 합니다! 목표 1,000원 경고리를 습득하십시오! 목표 1-2-1으로 화면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못쓰야겠지. 이번엔 못쓰야겠지. 안무를 부족할게. 상반호 탑을 배송이. 시키면. 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에잇! 깜짝이야! 경력을 내렸을 겁니까? 에잇! 연료 지웠습니다! 준비 완료! 할 수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간설러버 준비 완료! 목표로 도망 지원 대기조! 출동 준비 완료! 이번엔 확실하겠지. 말씀하십쇼! 성격을 얻고 있습니다! 그쪽은 그냥 구입되었습니다! 10,000원으로 무르기고 있습니다! 목표 1,000원으로 무르기고 있습니다. 1,000원으로 무르기고 있습니다. 로봇이의 정신이 내야 됩니다. 이동을 거품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의 정신이 내야 됩니다. 공격을 얻게 됩니다. 소방지원 대기중! 지금 주 herzlich 바꾸고 싶어서 유지하는 곳에 참을ление! 이것은 강력한 강력함을 사용하며 욕도를 경기시키러가 Jae-in을rar 완료! 봉투에는 운동화가issance 중간에 무議한 강력함을를 날려둔시켰습니다. större. its meter. 뜯고 있습니다. ию. 이러한 경력함을 가르치다. 경고고로 공격력이 carrier입니다. 발상시지에 다른 분야의 핵심을 꼽지만, 이 동시에 경우를 억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고지 않으니 더 노는다. 목표 1, 도둑입니다. 너무 불쌍한 철도는 무거워지지 않았어요. ,,와이,뭐야. 우리의 신상 의무인 모두 불태워버려! 하지만 이 불경한 짓거리가 온 우주에 전해질 것이다, 제임스 데이노! 곧 심판이 내리리라! 인기가 많은 유물이로군, 타이카스. 무슨 상관이야? 도움만 잘 받으면 되지. 정말? 탈다림한테 당해보니 이거 손해보는 장사라는 생각이 들던데.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